전국의 고3 수험생과 부모님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일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도 학사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입학설명회를 맡게 된 KNN 아나운서 정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내적 외적 인프라와 인적 잠재력을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로 1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은 캠퍼스의 최고의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고 매년 수십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학생들 교육을 위한 인프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자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와 경쟁입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대학이고 동원개발그룹이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해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유형, 교육품질인증대학, 후진학선도전문대학,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교육기부진로체험인증대학으로 선정돼 매년 수십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 전액은 학생들의 교육 인프라 확충에 쓰이고 있고,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대학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계보건의료특화대학의 명성에 어울리게 전문대학 최초로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사 양성전문교육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드론전문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해외취업 K-무브스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지정 간호교육인증대학 고용노동부 지정 고숙년 1학습병행, 재학생 재직자 단계 1학습병행제 과정평가형 국가자격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다양한 기관에서 인정받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로 거듭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동원개발그룹이 지원하는 대학으로 종합건설업과 관광레저, 수산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업 등 15개 기업이 취업과 장학, 산학협력, 기자재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동원개발그룹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원개발그룹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해 동원중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의 영역을 꾸준히 확장시켜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명실공의, 부울경 최고의 전문대학이 되는 그날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인프라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야 하는 교육환경과 장학금, 기숙사, 학생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역은 모든 대학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학생들이 즐겁게, 열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은 취업중심을 기반해 둔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즉, 학문중심이 아닌 철저한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각 건물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대학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관련 시설은 축구장과 야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국제규격에 농구장이 있는 실내체육관 등이 있고요. 재활실습실과 무도장, 헬스장, 마사지 실습실 등을 비롯한 첨단 이론 강의실을 갖추고 있어 최고의 시설에서 질적, 양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항공, 간호, 보건, 기계 관련 학과들의 실습 인프라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된 최고의 시설과 기자재로 중무장하고 있어서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설들은 최고, 최신의 사양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실습실과 첨단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은 후, 즉시 취업현장에서 근무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도록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최신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바로 장학금일 텐데요.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2019년 재학생 평균 97%가 장학 혜택을 받았는데요. 1인당 348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최고의 대학만이 선정되는 자율개선대학 지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인 자율협약형, 후진학선도 전문대학으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동원개발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장학 혜택을 누리면서 열심히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546명 정원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헬스장과 PC실, 탁구장, 휴게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학생들을 위한 무료 스쿨버스는 부산, 울산, 김해 방면과 양산시 일원을 시간대에 맞춰서 운행하고 있어 학생들 등 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취업,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역량 강화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실과 가상 면접 스튜디오, VR 면접 프로그램, 그룹 활동실 등 첨단 취업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정규직 취업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헬스장과 카페, 영화관, 게임방 등 다양한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소통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교육과 취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고 교육을 바탕으로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을까요? 저는 앞서 설명한 최첨단 교육시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환원률이 전국 전문대학 중 탑10에 오를 만큼 학생들 교육비에 아낌없는 투자로 취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 대학입니다. 이곳이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자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는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보건의료관리과 등 매년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바탕으로 취업으로 연계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수한 합격률을 바탕으로 취업 현장에 연계되어 있고요. 이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미 검증됐고 전국 어떤 전문대학보다 우수한 대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정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운영대학으로 공조 냉동기계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재학 중에 취득해 취업으로 연계되고 있는 만큼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학생들의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기업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재학생 1학습 병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개설됐는데요. 전기 에너지과, 호텔 외식 조립과, 호텔 관광 경향과에 입학하면 2학년 등록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졸업을 앞둔 8개월간은 매월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학생 개개인의 면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어떻게 유학을 보낼 수 있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K-MOVE스쿨 운영대학으로 다양한 유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호주 등 해외 연수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해외 취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입학설명회가 많이 축소될 전망이어서 학생들은 영상을 통한 입학설명회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장점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대학 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수시모집 안내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와우! 언빌리버블! 저는 지금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아따, 학교 막 드리으리하다 막! 전문이 이 정도 어리으리한데 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어리으리하겠습니까? 막 내려면 같이 가볼래예! 따라오이소, 다이시다! 야, 여기가 지금 학교야, 레스토랑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토마토 해산물을 스파게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실습은 거의 어디로 나가요? 실습은 저희가 이제 2학년 때 2학기제로 호주에 실습이나 취업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주를 나간다고? 네! 아니, 여기서 해서 호주까지 어떻게 가요? 호주는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한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 저희가 호주로 보내주는 학기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열심히 안 해서 혼자 여기 남아있는 거네? 아니, 그러면 거기에 거의 취업까지 하는 겁니까? 네, 저희는 지금 현재 25명의 선배들이 취업을 나가고 있고 지금 실습이나 학점 같은 자격증도 따면서 그렇게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박이네, 이거! 호주로 가야지! 네, 저는 꼭 갈 것입니다.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우리 실전자력 연습해서 취업은 호주로! 여러분들, 정말 언빌리버블입니다! 너 뭐하노, 여기서? 네? 이거 뭔데, 이거? 학생! 네. 수업 안 하면 뭐해요? 이거 뭐하는데요? 스포츠 재활운동 학부입니다. 아, 여기 재활학과구나! 네네. 그럼 여기는 원래 실무 이렇게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네, 여기는 최첨단 수사를 가지고 실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전국 대학생 해부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3년 패 하는 등 스포츠 재학에서는 저희가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아, 눈 마음대로! 그럼 여기는 지금 재활학과니까 웬만한 재활은 다 시킬 수 있겠네요? 형, 허리 좀 빨리 재활해주라! 네, 형, 누가 보시죠? 아우, 아우, 야! 아, 언빌리버블! 언빌리버블! 아우, 언빌리버블! 우와, 여기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우와, 이거 충전 비행기네! 우와... 여기는 뭐하는 과예요? 여기는 항공학부, 항공정비과입니다. 아, 그럼 여기 실습하고 그러면 자격증 따기도 되게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 실기를 면제받기 때문에 그 자격증 따기가 정말 쉽습니다. 아, 그럼 거의 뭐 취업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취업은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재 항공 관련된 업계 쪽으로 정말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거의 여기가 취업 사관학 거네요, 항공정비 쪽에?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 believable! 아, 안녕하세요. 주인이십니까? 아, 예, 여기 감사드립니다. 아, 교수님이세요? 여기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희 호텔이 아니라 예약은 안 되고요. 저희 지금 수업 중입니다. 아, 이거 예약이라고 해놨잖아! 저희가 모든 수업을 실전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진짜 이거 호텔인 줄 알았어요. 쉿! 여기 병원인가 봐요, 병원! 저기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인형한테 지금 위관용량 실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거의 실전처럼 연습을 하면 그럼 취업이 되게 잘 되겠네요? 저희는 대학병원에 실습을 나가가지고 대학병원 취업률이 높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3년 동안 100% 합격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취업이 잘 되는 거네요. 빨리 개차 하시길 빌겠습니다. 가이룸 뉴스라도 하나 사왔어야 되는데 진손이어서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낳는 그날까지 언빌리버블 조용! 이야 여기가 뭐 좀비소야 학교야? 아 자동차 학과구나.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아 지금 저는 눈공사 실습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안경사 국가고시 3년 연속으로 100% 전원 합격을 자랑하는 빛나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안경과학과입니다. 와우! 언빌리버블! 수업이 실전이네요! 네 수원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우리 언빌리버블이랑 우리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만나요!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수시모집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항공기계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대학으로 4년제 간호학과를 비롯해 3년제에는 항공정비과, 헬기드론정비과, 냉동공조설비과, 안경광학과, 유아교육과, 보건의료관리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2년제는 자동차과, 전기에너지과, 소방안전관리과, 호텔외식조립과, 호텔식품재과재판과, 헤어디자인과, 호텔관광경영과, 사회복지과, 스포츠재활운동학부로 구성돼 있고 학사학위과정인 전공심허과정은 항공정비학과, 냉동공조설비공학과, 유아교육학과, 자동차공학과, 소방방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스포츠재활운동학과로 구성돼 동원과학기술대학교만의 특화된 학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전형 일정을 보면 먼저 원서접수는 전국전문대학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면접고사는 수시1차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시2차는 2020년 12월 11일에 실시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체 학과에서 면접고사가 실시되고 면접에 불참시 0점 처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일반고 특성화고 특별전형과 대학자체 독자전형, 비교과전형으로 진행되고요. 동원 외 특별전형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특별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특별전형,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특별전형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지원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모집시기별 학과 및 전형에 관계없이 입학원서는 2장까지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입학홍보처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수험생 여러분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하는 수험생 중 2013년 2월 이후 졸업생은 입학원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그 이전에 졸업한 수험생들은 입학원서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전형별 제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성적 반영 전형 요소는 수시 1, 2차 정원 내외 특별 전형은 교과 성적 60%, 출석 10%, 면접 30%로 이루어지고 비교과 전형은 교과 20%, 출석 10%, 면접 70%로 이루어져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진학에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있다면 비교과 전형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며 1학년 40%, 2학년 40%, 3학년 20%의 비율로 학기별 이수단위가 2 이상인 과목 중 최고 등급 2과목,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총 10과목을 반영하고 1, 2학년은 학기별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중 우수 한 과목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최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정에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